성전된 우리를 기경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권위있게 가르치신다는 분 병자를 고치신다는 예수님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라는 단어는 그저 역사 속에서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 곧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 메시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해방을 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호사나 외칩니다 호사나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호슈의 나 바로 이 호슈의 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호슈의 나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제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정말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함성이 컸는지 성경이 말하기를 온 성이 소동했댑니다 그때 소동했다는 단어는요 흔들흔들했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그들의 함성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축이 흔들릴 만큼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의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함성과는 달리 예수님의 행렬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나 혹은 총독이 타고 오는 것과 같은 백마나 흑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호위병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출신 갈릴리 출신 그저 남루한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그분 앞에 깔린 것은요 황제를 맞이하는 레드빛 붉은빛 카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남루한 겉옷을 깔아 놓았고 종료나무 가지를 깔아 놓은 것 뿐입니다 그야말로 참 초라한 행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그 함성과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 둘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시고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 이렇게 예수님을 그 지축이 흔들린 만큼 온 성이 소동할 만큼 호산나를 외쳤던 그 함성은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지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과 영생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해 주는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해 줘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어떤 기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가 예배와 기도는 없고 그저 사람들이 매매하고 상품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바로 그 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든 인파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여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탐욕과 자기의 욕심과 이해 타산과 그에 따른 결탁으로 가득한 그 모습들이 갈아엎어졌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으나 그들의 인생 속에 정말 뒤집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바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내가 만든 메시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이해 타산을 위한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둘러 엎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도 둘러 엎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고린도 전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욕심과 야심과 나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했던 그 함성이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지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둘러 엎어 주셔야 합니다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기경하여 가라 엎으리라 가라 엎어짐을 당하십시오 기경함을 당하십시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참된 성전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가라 엎으실 때에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2023년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전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일 먼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기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이라 함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일컫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집, 성전은 뭐하는 곳인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전일까요? 이 자리도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했으니 우리 역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기도의 회복을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며 둘러엎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바쁘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 사람 안 바쁘게 해주세요 안 바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내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내 삶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빠도 기도하고 한가해도 기도하고 급해도 기도하고 여유가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기도의 회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회복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기도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늘상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넘어오시네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일어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나오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사역하시고 치유사역을 하니까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점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 듣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말씀만 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요 병들이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요 그럴 때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막 더 말씀 많이 전하고 병자도 많이 고쳐져가지고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걸 힘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댑니다 오히려 물러가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분은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좋아해주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지금 사라진 것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새벽 기도 못하게 된 건 아닙니까? 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안 나오시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원하신다고요? 농담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가끔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시는 분 없으세요? 같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느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느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역전되리라 다 같이요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를 안 오시면 난 몰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은요 내 삶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갈아 기경하여 갈아 엎으신 후에 기도가 회복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된 우리의 삶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치유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며 고쳐 주시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바로 회복된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입니다 회복된 기도를 갖고 있는 성전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맹인도 눈뜨게 해주시고 전은자도 걸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분 눈에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리를 다쳐서 잘 못 걸 때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맹인, 영적인 전은자들입니다 그게 바깥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분명히 성전된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는요 목사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십사도 되고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겉모습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들은 영혼의 때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심각한 맹인입니다 전은자 다리 아파서 절 수도 있죠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평생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저는 자들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많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못 보고 있고요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못 걷고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간과하세요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내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보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높은 곳을 걸어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피로하시면 우리의 육지의 질병도 남을 입게끔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여러분의 재정적으로든지 관계적으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회복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잠원 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이분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니 온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내 철학으로요? 내 관념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신앙관 이런 걸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때에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자요 내 육체의 날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출애급기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대요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질병에 대한 능력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임영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병원 가지 마세요 약 잡수치 마세요 의사 말 듣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약도 드세요 의사가 시킨 대로 잘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수술 받으러 가신다 할 때 목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손을 그 모든 의료진들의 손에 포개어 주사 그들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당연히 병원 가시고 의사 만나고 침도 맞고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도 잘 지키는지 일주일에도 안 늦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맞추며 가는 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병원 가면 그럼 바로 의사가 만나 줍니까? 엄청 기다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따 예배 끝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 해보세요 그럼 아 하실 겁니까? 우린 절대 안 합니다 왜 이래? 이러지요 그런데 의사가 아 해보세요 그럼 아 크게 하세요 아 저도 우리 집사님 시가에 갔더니요 집사님이 목사님 아 하세요 아 고개를 들으세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의사가 세상에 옷을 벗으면 옷을 벗고요 엉덩이 내밀으면 엉덩이도 내밀고요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요 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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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야 됩니다 그럼 꼼꼼히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따르고요 심지어는 의사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그럼 예배도 안 나와 얼마나 의사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지 아니 의사 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 말 들으셔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사의 말 순종하는 것만큼이라도 순종해 보셨난 말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고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의 회복을 가지라 하시니 기도의 회복을 가지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의사는요 우리의 육체를 고쳐줄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못 고칠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영광된 인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맞이하고 성전된 내 삶 가운데 기경하여 갈아엎어주심을 당하며 기도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요 주께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영화롭고 탁월한 인생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탁월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예배하다가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막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체험해 보셨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느낌 천국 가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천만 배의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그 평안함이 계속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의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여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면요 천국에서도 아멘하며 화답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모습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기도에 회복을 주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늘 보면 15조가 16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스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건 뭐냐면 성전을 둘러엎으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기경하여 갈아엎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 지금 팔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도구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돈 바꾸는 것도 역시 세상에 있는 돈으로는 성전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일들이 과연 이 장사꾼들에 의하여 움직여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장사하던 곳은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에 안 뜰인 그 뜰 가운데서 이뤄졌던 일이었습니다 그거는요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장사꾼들과 이 제사장들과 모종의 결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걸 증거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이 제사장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못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명분을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냐? 하고 얘기해요 이 악한 자들은 꼭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대한 것들은 딱 감추고요 뭔가 명분거리를 찾아가지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의 몸된 괴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겪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다 아시죠? 그들이 사실은 지금 돈 없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인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가장 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온전한 찬미를 드린다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느냐 온전히 한다는 말은 준비하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 그 젖먹이의 입, 그 입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하지 않아도요 그것은 순전한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화낼 일이 아니라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대지상과 서의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화가 나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성전을 둘러엎으시며 깨끗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오사 나의 모든 우상을 둘러워 버리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야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싶은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남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성전 되셔야 합니다 겉모습만 성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사 나를 기경하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